진천 아이씨 지나가요 김영수 이에요 이에서 어제는 왜 얼굴도 안 빛냐 오늘 뭐 그래 빅차 안가 죠 김윤식 집사님 그 저기 글램핑장 모아쓰 뭐 한다고 그러나 연락 안왔어? 아 그럼 전화를 해야지 방금 용인이 있다 내려왔는데 현장에 있어? 어디까지 있냐? 와 들려 글램핑장 중북 거기 글램핑장 들리라고 김광진 목사님도 오시고 오면서 잠깐 들리면 되지 거기 신탄진인데 거기 대청댐 김광진 목사님하고 거기 김윤식 집사님 오우 캠핑장도 있잖아 또 캠핑장도 있잖아 오우 시끌복종 하네 뭐 바쁜가 보다 전화야 야 야 용접한 punk 용접한 경선 용접한 경선 문어iej reden 다시 동일해자 농다리 졸음쉽다.